스페인에 오셔서 한달 살기를 한다라고 하면 말라게타 투우장 입니다 아 투우장 느낌이 나죠 저기 멀리 투우사 모습도 보이고 저 그림 투우하고 있는 그림도 저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라가를 걸어서 알카사바 유적지로 가고 있는데 알카사바야가 일요일 오후 2시부터는 또 무료로 개방한다는 얘기를 또 정보를 접하고 아내가 저희가 글로 무료 개방을 가고 있고 피카소 박물관도 오후 5시부터 또 무료 개방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뭐 돈을 내고 어떤 미술관에 갈 필요 없지만 많이 무료라고 하면 또 근처에 있다고 하면 또 가볼만 하지 않나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햇빛 밑에는 뜨거운데 이런 가로수가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걷는데 완벽한 그늘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가의 이런 도심 공원이 잘 돼 있어서 사실 걷기에 굉장히 쾌적하고 바르셀로나 비에 사람도 많이 없고 오늘은 또 주말이라서 그런지 더 한적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말라가에 오시면 여행 일정을 조금 길게 잡으시고 여유있게 스페인에 오셔서 한 달 살기를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말라가를 한 달 살기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론다나 그라나도 차 타고 한 시간 반 정도 가면 가실 수 있고 좀 더 마음먹으면 세비야 같은 곳도 한 달 살기 하면서 뭐 한 2,3일 정도 거기 따로 방을 잡아서 이따가 오실 수 있고 세비야도 한 2시간 만이면 가거든요 날씨가 좋고 해변도 근처에 있고 도시나 이런 데 가면 필요한 인프라나 이런 것도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말라가가 아무래도 바르셀로나에 비해 물가도 저렴하고 방값이나 이런 게 저렴하니까요 여러 가지 스페인 문화를 좀 즐기기에는 말라가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신혼여행지로도 추천하고요 가족끼리도 한 달 살기 하실 곳으로 말라가 유럽의 동남아 유럽의 동남아 느낌이 나는 말라가 추천합니다 알카사바 왔습니다 오늘이 알카사바 주말마다 입장이 무료라고 해서 일단 입구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힘듭니까? 너무 힘듭니다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요 엔트레스 무료입니까? 확실히 무료입니까? 무료입니다 오늘은 3.5일인데 원래 무료고 알카사바 요새 이슬람 유적이고 11세기에서 지어진 그런 요새라고 합니다 정원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 이슬람 양식의 정원이라고 합니다 알카사바 요새 자체도 이렇게 볼만 합니다만 아 이렇게 멀리서 나오니 전경이 멋있네요 별명이도 날라다니고 전경이 이야 기가 막힙니다 시원하고요 좋습니다 이세기경 지어졌다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이렇게 알카사바 요새를 지어놨습니다 스페인 곳곳에 이런 이슬람이 세우는 알카사바 요새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말라가의 요새가 제일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는 아내의 피셜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의 일부를 보고 계시고 젓갈공장 젓갈공장으로 표던 이렇게 모습 숙성하던 숙성고 숙성고라고 할 수 있죠 숙성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집필고 여기 숙고 하나는 베개고 숙성고가 놀랍게 안가! 피카도 미술관에 왔는데 지금 무료입장이라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와 너무 길다 컴백 컴백 하지마 우리는 저기 바르셨다 지지 지지 어마어마합니다 피카소 미술관인데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 무시합니다 안 가도 됩니다 피카소 아빠 안 가도 안 가셨습니까? 네 안 가셨습니다 엄마 안 가셨습니다 알카사바 옆에 있는 식당이 왔습니다 지금 치킨 빠에야 10.5유로 그 다음에 피자 파트로 피자 치즈 10유로 7유로? 7.5유로 치킨 크로켓 그리고 볼로네즈 피자 이렇게 시켰습니다 맛은 지금 먹어봐야 될 것 같고 소소하는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까? 맛있습니다 애들이 맛있으면 다행입니다 이 아이를 동반하여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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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돼 얼음 돼 얼음 돼 얼음 돼 얼음 돼 얼음 돼 조심해야 될 이렇게 아이들 동반했을 때는 손을 대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대고 있어 빨리 대고 있어 많이 뜨거운가 본데? 괜찮아? 말라가 해변 주변에 천장이 아름답다는 진짜 아름답다는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걸을 때 사진을 찍게 했던 거리인데 어? 여기 없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사진을 보니까 어? 그냥 걸었던 거리 저런 건 없었는데 땡! 주말이라서 오픈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 어 없었어 이런거 느낌이 좀 다르 약간 주말에 해변에 마켓 열린 느낌으로 마켓이 또 열렸습니다 음! 아 내 말은 뒤에 거울어 고아 지금 시간이 일곱시 저녁 일곱시 십이분입니다만 한 오후 네시밖에 안된 듯한 느낌이죠 거의 해가 완전히 지려면 아홉시가 넘어야 되고 어 굉장히 덥기에 좋습니다 지금 정말 멋진 풍경입니다 말라가 아 아 마그레타 해변에 밤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말라가를 오면 꼭 한 번씩 찍고 간다는 조형물이 저 앞에 있습니다 흑색의 해변 마그레타 해변 보습 말라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야자수와 네 이런 모습들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아 바다가 잔잔하게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 말라가 좋네요 어 여러 번 얘기하지만 신혼여행기로도 추천 말라가 좋습니다 말라가 좋습니다 말라가 말라가 등대이고 저 멀리 알카사바 요새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공주 공산성 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 비슷하다 그리고 자 끝에 말라가 대성당 이 있고 지금 멋진 야경입니다 아 이게 지금 화면에 잘 안 잡힐 수 있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면 훨씬 더 야경이 멋있습니다 말라가 해변 여기 달링 하버 같은 느낌입니다 달링 하버 아 멋있습니다